1번부터 13번까지가 3쿠션의 기술 중에서 겹치지 않고 기술별로 하나씩 전형적인 배치를 고른 것이 13번까지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앞돌리기, 2번은 옆돌리기, 3번은 초구, 뒤돌리기죠. 4번 비껴치기, 5번 세워치기, 6번 앞돌리기 대회전, 7번 넣어치기, 흔히 구멍이라고 하죠. 8번 걸어치기, 9번 접시, 10번 더블 네일, 11번 더블 쿠션, 12번 리버스, 13번 횡단샷 여기까지가 겹치지 않으면서 대표적인 3쿠션 기술 13개인데 이 6번이 앞돌리기 대회전이기 때문에 앞돌리기하고 살짝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14, 15 이렇게 후보가 되는 것이 뒤돌리기 대회전, 비껴치기 대회전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6번이 옆돌리기 대회전입니다. 대회전도 앞돌리기 대회전이냐, 옆돌리기 대회전이냐, 뒤돌리기 대회전이냐, 비껴치기 대회전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략적으로 20개 정도의 어떤 기본 배치를 연습해 놓으면 3쿠션의 기본기, 급한 불을 끄는 데 필요한 기본기는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쿠션의 기술을 이렇게 이름으로 나열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지 번호 순서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3쿠션의 기본기술을 총망라한 겁니다. 노란공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오른쪽 쾌전 주고 왼쪽 맞춰서 이렇게 뒤로 돌린다고 해서 뒤돌리기를 칠 수가 있는데 노란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뒤로 돌리기를 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을 맞춰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데 이렇게 치는 걸 앞돌리기라고 합니다. 앞돌리기라는 것은 일본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제각돌리기라고도 합니다. 제각돌리기에는 이러한 앞돌리기도 포함이 되고 세워치기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옆돌리기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회전 없이 노란공 오른쪽 2분의 1 정도를 부드럽게 쳐서 2분의 1보다는 살짝 얇게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쳐서 득점하는 것을 앞돌리기라고 합니다. 무회전으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3쿠션을 연습하실 때 가장 먼저 연습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1번 배치로 넣었습니다. 다음 배치는 2번 옆돌리기입니다. 이것을 3쿠션으로 득점하려면 노란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이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죠. 진행 방향이 오른쪽 시계 방향이니까 오른쪽 회전을 좀 주고 치는 것이 적은 힘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오른쪽 회전 주고 노란공의 오른쪽 맞춰서 이렇게 돌리는데 이렇게 회전을 준 방향을 맞추기 때문에 제각돌리기라고도 합니다. 옆으로 돌리니까 옆돌리기라고 하고요. 지금 이 배치가 우리 채널에서 살짝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쿼트가 어쩌고 스트로크가 어쩌고 하면서 살짝 지금 댓글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 댓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쪽 중상단 투팁 정도의 회전으로 노란공의 오른쪽 2분의 1 정도를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하는 게 옆돌리기입니다. 세 번째 배치는 초구 배치입니다. 초구의 위치는 당구대가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인데 이쪽 정사각형의 중심에 빨간공 이쪽 정사각형의 중심에 노란공 그리고 내공은 여기와 여기에 절반 이것과 이것의 절반 이 위치에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국제적인 룰인데요. 참고로 초구 배치는 득점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도 60%에서 70%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만큼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배치고요. 빨간공의 왼쪽을 오른쪽 회전을 주고 맞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공의 뒤를 돌아온다 해서 뒤돌리기, 뒤로 돌려치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것 또한 일본어 표현을 번역한 것입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1시 반방향 2팁 정도의 당점으로 빨간공 왼쪽을 두텁게 쳐서 이렇게 득점하는 게 초구 배치의 전형적인 공략법이고요. 이런 것을 뒤돌리기라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비껴치기 3쿠션의 기본 기술 네 번째 기술이 비껴치기입니다. 신공에 오른쪽 회전을 주고 노란공의 왼쪽 2분의 1 정도를 맞춰서 여기서 오른쪽 회전을 먹고 코너를 향해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껴치기는 오른쪽 회전 주고 왼쪽 맞추죠. 뒤돌리기도 오른쪽 회전 주고 왼쪽 맞추고 즉 회전을 준 반대면을 맞추는데 비껴치기와 뒤돌리기가 어떻게 다르냐 노란공이 이렇게 있고 쿠션에서 좀 떨어져 있고 장축으로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이 노란공의 왼쪽을 맞춰서 이렇게 친다고 하면 이건 뒤돌리기인데 노란공이 이렇게 쿠션에 가까이 있고 빨간공이 이렇게 단쿠션 쪽에 가까이 있어서 단쿠션 쪽에서 주로 일어나는 기술일 때는 비껴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뒤돌리기도 회전을 준 방향의 반대면을 맞춘다는 면에서 뒤돌리기도 비껴치기의 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른쪽 회전 3T 정도 노란공의 왼쪽 2분의 1을 부드럽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하는 게 비껴치기고요. 다섯 번째 기술이 세워치기입니다. 이런 식의 배치가 있을 때 흰공에 왼쪽 회전을 주고 노란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이렇게 끌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뒤돌리기를 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이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회전 없이 노란공의 오른쪽을 2분의 1보다 살짝 얇은 두께로 맞춰서 여기로 보내는 이렇게 득점하는 방법을 세워치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세로치기가 맞습니다. 아무튼 회전 없이 12시 방향 2팁 정도의 당점으로 무회전 당점으로 노란공 오른쪽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8분의 3 정도의 두께를 맞춰서 이렇게 득점하는 방법을 세워치기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이런 것이다 라고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술은 대회전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치도 우리 채널에서 살짝 논란이 되고 있고 뜨거운 배치입니다. 이것은 회전 없이 노란공의 오른쪽 4분의 1 정도 두께 또는 4분의 1보다 조금 두꺼워도 상관은 없는데 빨간공이 여기에 있다면 쓰리쿠션 기술 처음에 예를 든 앞돌리기죠. 그런데 빨간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앞돌리기 대회전이다. 크게 돌렸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12시 방향 2팁 무회전으로 두께의 4분의 1 정도를 맞춰보겠습니다. 이것이 앞돌리기 대회전이고요. 7번째 넣어치기 빨간공이 이렇게 있다면 그리고 노란공이 좀 더 떨어져 있다면 이런 식의 배치라면 신공의 오른쪽 회전을 두고 노란공의 왼쪽 면을 두텁게 쳐서 1, 2, 3 맞고 득점하는 뒤돌리기로 득점할 수 있는데 지금 노란공이 쿠션 가까이 있고 빨간공도 쿠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뒤돌리기를 쳐서는 정확하게 여기에 떨어뜨리기가 부담스럽죠. 그랬을 때 쿠션을 먼저 맞춰서 1쿠션 맞고 2쿠션 맞고 3쿠션 맞고 이렇게 치는 거 쿠션을 먼저 치는 기술 구멍에 집어넣는다는 뜻으로 넣어치기라고 합니다. 진행방향쪽 회전 그리고 이럴 때는 내공은 이렇게 가서 왼쪽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떨어진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을 신공의 왼쪽 면이 이렇게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겨냥할 곳은 이 정도를 겨냥해서 쳐야 됩니다. 이게 넣어치기 기본이고요. 그 다음은 걸어치기인데요. 조금 전에 쳤던 넣어치기가 이 배치였는데 그 다음은 흰공의 위치는 그대로고 노란공이 이렇게 쿠션에 붙어있고 빨간공이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배치도 쿠션을 먼저 쳐서 노란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3쿠션으로 득점을 하는데 여기보다는 빨간공이 여기에 있을 때 쉬운 배치입니다. 진행방향쪽 오른쪽 회전 투팁정도 노란공의 오른쪽이 걸리도록 이렇게 득점하는 것을 걸어치기라고 합니다. 9번은 접시인데요. 이런 배치에서는 뒤돌리기를 치기도 어렵고 옆돌리기를 정확하게 치기도 쉽지 않겠죠. 이랬을 때도 쿠션을 먼저 이용해서 득점을 하는데 이 방향으로 들어가서 맞으면 득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은 여기죠. 그랬을 때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를 목표 지점으로 해서 왼쪽 회전 3팁 이렇게 득점하는 것이 접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11번 더블 네일 되돌아오기라고도 하는데요. 쿠션을 먼저 쳐서 공을 맞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쿠션을 먼저 치는 방법이 그렇게 내 마음처럼 잘 맞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을 먼저 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오른쪽 회전을 주고 노란공의 왼쪽 면을 맞춰서 이렇게 보내면 원쿠션, 투쿠션 다시 이쪽 쿠션 맞고 득점이 됩니다. 이런 걸 되돌아오기 또는 더블 네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회전 3팁 그리고 노란공 왼쪽 면 4분의 1보다는 살짝 두꺼운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치는 것을 더블 네일 되돌아오기라고 합니다. 이게 10번입니다. 10번까지 오는 동안 중복된 기술이 거의 없었죠. 자, 11번 11번은 더블 쿠션이라고 하는데요.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 기본이 되는 배치를 하나씩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11번째 더블 쿠션입니다. 이런 더블 쿠션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전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두께가 안정적으로 맞는다는 것 그런 생각으로 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 없이 무회전으로 오른쪽 2분의 1 정도를 맞춰서 여기 맞고 원쿠션 맞고 투쿠션 그리고 쓰리쿠션 맞고 득점하는 경우입니다. 12시 방향 2팁 정도의 무회전 당점으로 노란공의 오른쪽을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쳐서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쳤을 때 노란공이 이쪽에 오면서 다음 배치가 또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연습하는 전형적인 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 맞았을 때 수비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의도를 연습하는 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더블쿠션 배치라는 것이 성공률이 초급자분들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맞으면 수비라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승부의 세계에서 나쁜 겁니까? 12번은 리버스입니다. 쓰리쿠션 기본 기술 12번째 기술인데요. 지금 이 동영상은 쓰리쿠션 기본 기술 중복되지 않는 기본 기술 13개 정도를 간단하게 이렇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요. 각 배치도 별로 자세한 해법은 각 배치도 별로 상세 설명 동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득점하는 것을 리버스라고 한다 라는 걸 알려드리는 동영상입니다. 리버스라는 것은 영어를 들으면 아 역회전 줘서 치는 것이기 때문에 리버스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 회전 주고 노란공의 왼쪽 면을 맞춰서 여기까지 보내놓고 이제 투쿠션째부터 역회전이 아니라 그때부터 재회전이 먹어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출발 회전은 충분한 오른쪽 회전이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회전 쓰리팁 정도 충분한 회전으로 쳐서 코너를 돌면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이런 공략법을 리버스라고 합니다. 자 13번 횡단샷입니다. 11번째 더블 쿠션 배치가 빨간공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쿠션에서 조금 떨어져 있을 때 그런데 쿠션에 좀 더 가까이 붙어 있고 장쿠션의 중앙에 가까이 왔을 때 이랬을 때는 물론 더블 쿠션으로 정확하게 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왔다갔다 하는 걸 보고 횡단샷을 치는데 이 횡단샷을 칠 때도 무회전을 이용해서 잘 밀어치는 스트로크로 치는 것을 권장하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12시 방향 2팁 이상 그리고 노란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밀어치는 스트로크로 이런 식으로 치는 걸 횡단샷이라고 합니다. 맞진 않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13번 횡단샷까지가 3쿠션의 기술 중에서 겹치지 않고 하나씩만 선택했을 때 이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것은 16번 옆돌리기 대회전인데요. 빨간공이 이렇게 있다면 노란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1, 2, 3 맞고 득점이 되는 옆돌리기 배치죠. 그런데 빨간공이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왔을 때 크게 대회전으로 득점을 하는 개념은 옆돌리기인데 거리가 멀어져서 쿠션의 수만 늘어났죠. 이럴 때 이런 것을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6번 배치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옆돌리기 대회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 수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배치가 있다면 오른쪽 회전 주고 노란공의 왼쪽 면을 맞춰서 뒤돌리기로 쳐서 대회전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뒤돌리기 대회전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서 있을 때 오른쪽 회전 주고 노란공의 왼쪽 면 한 4분의 1 정도를 맞춰서 비껴치기로 득점을 노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비껴치기 대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6가지 정도 전형적인 3쿠션의 기본기술 16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한 편의 동영상으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3쿠션 초급자분들 참고하시고요. 이 내용은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박사의 4구 원투쿠션 3쿠션 기본기술 20개 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는 대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맞춤레슨 들어가면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여기에 마찬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 10개 2쿠션 3쿠션